안녕하세요 쪼미라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이템은요 짠! TKL 프리미어 시리즈의 하드케이스에요. 얘는 기타케이스 브랜드의 엑스트라 하이엔드 TKL 케이스 중에서 TKL 프리미어 레탱길러 유니버셜 스트레스타일 리미티드 에디션 하드쉘 기타케이스입니다. 얘는 스트라토케스터와 텔레케스터 전용 하드케이스로 나왔구요. TKL 프리미엄 시리즈는요. 얘는 북아메리카 제품이에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하드우드쉘 하고 두라하이드 외장으로 두라하이드라는 외장인데요. 좀 세련된 디자인과 그리고 강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더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쿠션소프트 플러싱 라이닝이 안쪽에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쪽을 보시면 이런 잠금걸쇠도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한쪽에 보시면요. 오! 네. 플러싱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라이닝도 지금 되게 세련되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렉 서포트 시스템이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넥이 따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넥을 잡아주고 이렇게 헤드 부분이 가는 거겠죠. 이걸 기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트랩이 껴져 있는 상태로 하는 건데 이렇게 넣어보겠는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 움직임도 없고요. 이쪽에 이제 공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외 쪽으로 나갈 때도 여기에 폭폭이 좀 감아주시고 그리고 이 바디는 지금 거의 딱 맞아서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이 밑바닥도 지금 바디를 받칠 수 있게끔 굉장히 쿠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나 아니면 넥파속 문제를 좀 보완을 굉장히 잘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안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도 굉장히 넓 큼지막하게 이 안에 있는 악세사리까지도 펄으로 다 감쌀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납의 느낌이 딱 들고요. 우선은 기타를 넣고 얘를 닫았을 때 그 느낌이 아 기타가 되게 안정적이게 보강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게감도요. 일반 하드 케이스 무게감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기타 모양의 그 하드 케이스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근데 얘는 큼지막한 스퀘어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무게감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생각보다 되게 하드 케이스 잘 만들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 가격대가 25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TKEL 하면은 우선은 굉장히 좋은 하드 케이스 브랜드로 여러분들 각각 받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느낌의 그런 하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TKEL 프리미어 레큰길러 유니버설 스트레스 타일 리미티드 에디션 하드 셸 기타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니버설 에 tw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